자 이거 NHN 얼마에 들어갔지? 얼마에 들어갔어요? 6만 8천원? 6만 8천원이네 6만 8천원 매소 매소가 6만 8천원이네 만원 올랐네 그럼 뭐 18%? 매도하자 팔았다 다시 들어가자 자 매도 줘 팔았다 다시 들어가자 경기 어려운데 하늘에도 팔고 오늘 말일인데 숫자 하나 올리고 가자 자 매도 줘 자 7만 9천 6백원 7백원 현재까지 줘 900원 8만원 에이씨 잠깐만 줘 줘 줘 줘 줘 브레이크 걸리던 말던 브레이크 걸려서 매도 줘 브레이크에 매도 줘 자 브레이크에 매도 줘 매도 주세요 매도 주세요 약 20% 먹었죠? 12,000원니까 현재까지 줘 풀리는 가격이 줘 자 매도 줘 자 적어요 수익률 올려 축하드리고 문자 보내 수익 축하드린다고 어려운 적이라 하나도 빼야지 응 마무인데 수익률이 이거 21%가 뭐야 8만원으로 올려 8만원으로 매도가 8만원으로 잡아 그냥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 얘기했지 비는 피하라고 여러분들 고집 부리고 하는 분들 내가 잃었으니까 뭐 회비 낼 돈이 아까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앞으로 봐봐 나 미리 얘기했어 나 미리 얘기했어 oko 고고 thing Landslide Probleme point